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주는 바이오주 상승주간이죠. 안 봐도 상승주간입니다. 지난주에 어거지로 어거지로 눌러서 많이 해먹었죠. 많이 해먹었다. 외인기간 공매가 다 달라붙어서 지난주 목요일에는 3천억 이상 어마어마한 금액을 집어던지면서 셔스로 많이 먹었죠. 그러면 이번주는 하락파동이 지난주 내내 일어났죠. 바이오주들의 차트는 현재로서는 다 똑같습니다. HLB도 똑같습니다. 셀티룡과 HLB 차트가 어떤게 어떤건지 제목을 가리면 모를정도입니다. 그만큼 지금 외인들 기관들이 잡권들죠. 공매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섹터로 전락해버린 상황인데 내릴만큼 내려버렸죠. 내릴만큼 내려버렸고 미국의 바이오주들은 반응했고 상승주간입니다. HLB도 같이 상승을 할 주간입니다. 그리고 HLB는 현재는 희망만 남은 주가입니다. 희망만 남은 주가. 지금 현재 HLB 상황을 봤을 때 이 주가는 그냥 희망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주는 체치피티가 들썩이게 될겁니다. 빌게이츠가 또 한마디 했죠. 자 이 매수할 전목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이제 차주시피티가 크게 들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얘가 지금 구글이 한번 헛발질을 하면서 체치피티 관련 주들이 지난주에 아주 구글발 악재로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났습니다. 크게 일어났기 때문에 크게 일어났는데 이제 이 빌게이츠가 체치피티 같은 AI가 세상을 바꿀 것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죠. 그러면 이쪽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초고수는 지금 해서 이런 거 나오죠. 이쪽으로 돈들이 막 몰려와서 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런 흐름이 나올 게 뻔하다. 뻔하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혁신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을 인터넷만큼 큰 혁신을 가져올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체치피티가 이렇게 인공지능 열풍에 기대감을 드러냈고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팟캐스트 대담에서 AI의 발전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이다. 이렇게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한 그런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히 또 테마가 또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이 챗봇인 채챗피티의 등장이 과거 인터넷의 발면만큼 중요한 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전망했죠. 자, 지금까지 AI는 읽고 쓸 수 있었지만 내용은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 이제 한 단계 더 진화가 된 거죠. 채챗피티와 같이 새 프로그램은 청구선을 쓰는 일을 도움으로써 많은 수많은 사무쇼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나온다. 그럼 얘는 역사적으로 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구글이 그게 좀 밀렸는데 구글도 이제 이 부분 개발하고 있죠. 채챗피티가 핫발질했지만 다시 뭐 연구해서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채챗피티가 상당히 지금 가장 핫한 짐 섹터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전문, 지난주에 좀 소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올라선 흐름이 아마 나오겠죠. 자, 그리고 자, 지금 이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이다가 이제 반등해서 성공을 했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태이죠. 아주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태인데 아주 크게 끌어내리고 나면은 다시 또 끌어올립니다. 특히나 이 채챗피티가 3%나 내렸죠. 계속 질질질 끌고 내려오다가 여기 3%나 끌어내렸는데 지금 얘나, 얘나 똑같죠. 질질질 끌어내려오다가 지금 2%나 끌어내렸죠. 크게 한번 올라섰다가 이건 자사주로 한번 올라섰었고 그러고 내리고 자사주메일 HIV는 중국에서 간암, 선낭암, 허가라는 소식으로 올라섰는데 거기다가 생명과학의 CS 승인 소식으로 올라섰는데 질질 흘러내렸죠. 자,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면은 작정을 하고 제약바이오를 밑으로 끌고 내려가겠다 라고 작정을 한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정도로 이제 끌어내렸다 그러면 오를리만 남았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HIV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리만 남았죠. 특히 HIV는 지금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홀딩홀딩 강홀딩 라인에서 개미 털기가 아주 제대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그래도 이제 얘는 그래도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 이런 고민을 아주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HIV는 곧 올라가겠죠. 지금 패턴을 보면 곧 올라갑니다. 패턴만 잘 봐도 되죠. 패턴만 잘 봐도 얘는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재료가 그대로 살아있죠. 가남에 대한 데이터 아직까지 세계 최장 그대로입니다. 세계 최장 그대로고 그 데이터 가지고 중개 승인을 받았고 선나남은 지금 국내에서 승인 신청을 한 상태고 이제 현실화가 이제 막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 신청이 언제 되냐 뭐 곧 하겠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대감만으로도 사실 주가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도 할 말 없습니다. 사실 할 말 없다. 그런데 뭔가 지금 털어서 물량을 최대한 대로 많이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내가 바로 세력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 여기에서 내가 털어야지 당연히 세력들도 지금 여기서 많이 내리면서 다 팔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많이 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죠. 받쳐지죠.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양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나 내렸지만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겠죠. 다시 올릴 거니까 바닥에서 이제 좀 더 털어서 최대한 대로 많이 털어가지고 확보해서 다시 끌어올려서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도 세력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가져버리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티면 얘는 반드시 위로 열립니다. 위로 활짝 열리게 되어 있는 현 상황이다. 이 방법은 어마어마하게 내렸죠. 그리고 어거지로 판 게 보이죠. 이게 뭐 이 측면 잘못돼서 이상해서 사기라서 아닙니다. 그런 거. 이 돈 잘 번 셀티오는 그걸 왜 이렇게 팔았겠습니까. 똑같다는 얘기가 돼요. 똑같죠. 전체적으로 푸닥거리에서 밀어서 슈스로 한타 먹자. 약속된 플레이이다.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주가조작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었다. 뭐 편하겠겠죠.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채취피티 부분이 다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좀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 비플라이 소프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올라서다가 애플의 헛발질 소식이 나와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매도 이거 바로 오전에 매도하십시오. 구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아마 내려갈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매도하십시오. 다 매도를 했는데 여지없이 그냥 확 내려왔죠. 여기서 다 팔았더니 내려왔다. 이렇게 내렸죠. 내린게 보면 8% 내렸고 8% 내렸고 15% 내렸죠. 이틀동안에 15%가 하락해서 내려왔습니다. 채취피티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 240선 언제리에서 이런 돌발악제로 한번 눌러줬는데 다시 돌발호재가 나왔죠. 돌발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243선 언제리에서 내린게 15%다.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일어나겠죠. 지금 채취피티 주중에서 많이 못오른 초목이죠. 비플라이소프트 이런거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트나인이 아주 채취피티로 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다시 크게 흔들렸죠. 구글 소식으로 7% 하락했다가 4% 그나마 올라서 웰선을 잘 버텨냈습니다. 버텨냈는데 이것도 이제 오랜 하락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서 구글에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냈죠. 그렇다 그러면 얘도 관심을 좀 가져부용하죠. 윗걸이 달았는데 배게이츠 채취피티가 세상을 이제 바꿀거다. 이런식은 아주 강력한 호재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은 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없다. 이 두 종목 정도 여러가지 있는데 한번 좀 보시면 오브젠 소정 좀 보였고 네이버도 채취피티에 관련해 주죠. 그리고 알체라 243 에서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있죠.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행보조정을 많이 했고 2입선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 빌개체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좀 많이 올라오는 상태고 알체라 비플라이 비트나인 이 정도 보시겠죠. 셀베스 AI가 좋습니다. 얘도 좋은데 너무 많이 올라있죠. 너무 많이 올라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도 단계 15%씩 조정받았고 얘도 조정 좀 보였고 위치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알체라 이런 것들 얘는 조정 좀 꽤 오래 받았죠. 이런 부분들 관심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